우리에겐 꿈을 펼쳐보일 곳 이렇게 모자를 득템에 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술 엄청 마셔 괜찮아요? 네 내가 아닌 BTS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단 한순간도 온전히 내가 되려 한 적이 없었다 무대에서도, 백스테이지에서도 나는 BTS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고 어디에 자리하던 그 한 조각 없인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까닭이었다 다 무려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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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해, 저기 뭐야 걸칠 것만 있으면 돼 나는 꼬리꼬 어쩌나 제일 대신 나 있을수록 1, 2, 3 어딘지 모르게 넌 나를 닮은 것 너무 뻔하네 느낌이 좀 나 너가 비춰져 여기 보다 너만 갖지 말아 너만 갖지 말아 너만 갖지 말아 너만 갖지 말아 근데 어쨌든 시켜가지고 방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가끔이나 고마움도 크다 작은 몸짓 디테일 하나 기억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AMA라는 큰 시상식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버거클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감이 나지 어 야야야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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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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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됐다 우리 눈 돌이켜봤을 때 그때 그 순간들을 딱 생각하면 좀 되게 설레고 두근거리는 게 있어요 생각해요 아미 여러분들한테 받는 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저한테 사소한 거 하나 하나까지 다 뭔가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해주고 그걸로 또 위안을 받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해줘서 어 제일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무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아미 여러분들이 봐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두 번째가 없으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